DB금융투자의 김현경 과장과 오늘 마감된 코스피 코스닥 시황 정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모십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마이너스 3.19 코스닥이 마이너스 3.7인데 개장 초에는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적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되다가 장 후반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담보 부족 그리고 어땠던 수급상이 뭔가 꼬였던 게 버티지 못하고 다시 매물이 출혜되면서 개별 종목들 5%에 10% 사이에 낙폭을 보이면서 또 마감이 됐는데 오늘 전체적인 시황과 수급 먼저 점검을 해보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오늘 같은 경우는 장전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페드에서 100bp 금리 인하를 하면서 제로금리를 다시 했던 것이고요. 0%에서 0.25%의 금리 인하가 있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qe4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천억 달러의 유동성 자금을 국채 매입을 하는 것 최소한 그리고 mbs 모기지 관련된 채권 매입에 최소 2천억 달러를 추가하겠다는 합산해서 한 7천억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7천억이 다가 아니라 최소 7천억으로 시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장중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온 것 이건 예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달 말에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 먼저 이런 영향을 받았었고 거기에서 pmi 지수가 굉장히 30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확인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고요. 그리고 장중에 일본의 boj가 또 있었는데요. 정책금리는 0.1%로 동결을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좀 부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연간 일본은행에서 국채 etf를 국채가 아니라 etf를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연간 6조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60조원에서 70조 사이를 매입을 했는데 이것을 2배로 늘려서 12조엔까지 상향을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장 후반에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 2시 넘어서부터 코스닥이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저도 그렇지만 주변에 보시면 담보 부족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물량들이 이제 막판에 투매가 좀 나오면서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침부터 사실은 담보 부족에 대한 매물이 출해됐을 거면 사실은 물론 이제 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그 부담은 더 하겠습니다마는 개장초라든지 아니면 장중에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플러스 한 2, 3% 이렇게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때 이렇게 좀 차근차근 매물이 나올 수도 있었을 법하고 그리고 이제 장중에 코스닥 중에 이제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비교적 견조한 상세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당국의 공매도 금지 전면적 금지 조치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수혜를 보면서 코스피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다 참 막판에 나왔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담보 부족이 갑자기 뭐 더 많이 생겼다? 이것도 좀 그렇고요. 보통 이제 코스닥 시청 상위주 보시면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공매도 역시 바이오 종목들이 많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이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이죠. 제넥신 같은 경우는 공매도 과열이 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공미도 금지에 따른 반사 효과에 대해서 시장에서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더 이상 수급으로 받쳐주지 못하면서 그게 연속성이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피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중국 경제 지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서 이제 다음 달에 1분기 실적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2분기까지 이게 지금의 영향이 넘어가냐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를 중심으로 자동차나 화학 업종이나 이런 경기 관련 민감 업종이 굉장히 크게 밀렸거든요. 거기에 이제 또 b2c 관련된 예를 들어 lg 이노텍 같은 경우 오늘 아침부터 약했지만 가면서 계속 약했어요. 그런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이제 납품한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애플주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애플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유럽의 판매대수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지금의 영향이 이제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 관련 민감주들이 영향을 받았고 거기에 코스타 관련된 it 부품이나 장비 뭐 이런 종목들이 또 투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타계 투매는 그런 코스피와 연동돼서 관련된 이제 납품하는 그런 장비 소재 부품 뭐 이런 종목들이 크게 밀리는 종가 기준으로 이제 납폭은 코스피가 3.19 코스타계 3.7이니까 오히려 코스타계 하락폭이 아마 장막판 한 30분 남겨놓고 쭉 밀려버린 그런 양상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수급 주체별로 한번 매수매도를 한번 보죠. 제가 한번 올해 1월 2일부터 한번 수급을 누적으로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 개인이 무려 16조 2,524억 원을 매수를 하고 있어요. 아직 세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강한 그런 개미들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네. 외국인은 10조 3,529억 원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 역시 7조 5,234억 원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급락에 나타나는 바로 직전이 바로 2월 17일이었습니다. 2월 17일 종가가 이제 코스피 2,230포인트였는데요. 그때 이후로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약 23% 정도 하락을 했는데 1,713억 원이니까 한 500포인트 정도 빠진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로는 23% 하락을 했는데요. 정말 많이 빠졌네요. 코스피로 보면 그 기간 동안 약 한 달이죠. 오늘이 16일이니까 약 한 달 기간에 개인이 11조 550억 원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반대로 이제 11조 2,475억 원 매도를 했고 기관이 이제 9,252억 원 매도를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죠. 최근에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면 2월 17일 같은 날 종가가 6만 1,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가가 4만 8,900원이에요. 마이너스 20.49%. 거의 코스피하고 비슷하군요. 코스피보다 살짝 덜 빠졌지만 코스피를 이제 하락시킨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코스피 전체 대비 비중이 현재 24%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 비중이. 그런데 이 삼성전자 한 종목을 보시면 개인이 4조 8,782억 원을 매수를 했어요. 그럼 전체 이제 11조 정도 매수 한 대에서 거의 45%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반대로 이제 외국인은 5조 2,486억 원을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제 코스피 비중도 굉장히 큰 종목이지만 그 비중의 거의 두 배 가까이 개인이 이제 매수를 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외국인은 더 이상 이제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개인들이 단기간에 삼성전자 집중을 매수를 했는데 시총 1위 주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개인들이 단기에 매수했을 때 제 경험상으로는 그 종목이 한 최소 1년에서 2년은 고생을 하는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가가 급락하지 않더라도 기간으로도 상당한 에너지를 축적시킬 만한 그런 기간적인 소요가 필요하다 경험상 네. 그렇게 정리를 잘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좀 그런 부분이다. 이제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그런 부분도 부분이지만 삼성전자 집중되어 되는 그런 개인들의 매수세가 뭐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사놓으면 결국엔 간다. 어떻게 보면 약간 부동산에 이제 강남 부동산 같이 삼성전자를 생각하시면서 실제로 그런 신규 계좌를 두고 산 매수세가 꽤 있다는 게 지점 쪽에서 들리는 얘기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느끼시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사는 개인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2천만 3천만 하시는 개인이라기보다는 억 이상으로 이제 좀 부동산 메리트가 좀 떨어지면서 약간 여유자금을 이제 좀 주식 투자를 하시려는 그런 분들의 자금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좀 길게 보고 좀 중장기 투자 개념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기로 보고 들어오시는 개인 분들은 삼성전자의 매수에서 좀 재미를 못 느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평이냐 아직도 많이 빠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 논하기가 참 어려운 시점인 것 같은데 현재 이렇게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은 급격히 올라가고 있더군요. 보니까. 물론 이제 올해 말에 있을 배당 기사일에 얼만큼 배당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이싱 기준으로 하면 대체로 3%에 육박하는 배당 수익률이 나온다고 해요? 네. 이거는 저희 회사 오늘 이제 뷰가 새로 나왔는데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회사 DB금융투자 시장 뷰가 좀 나왔는데 저희 회사가 올 초에 어떤 증권사보다도 좀 부정적인 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부로 이제 긍정적으로 뷰를 바꾼다라는 이야기고요. 일단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수요가 억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경들이 이제 봉쇄가 되면서 이동이 제한이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억압적인 수요가 이제 이 사태가 해결이 됐을 때 급격하게 이제 반대 급부로 수요가 이제 창출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각국의 정책적인 그런 합의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뭐 fomc가 100pp 인하를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임시금 통일을 열어서 0.5% 금리 인하를 단위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정책적인 합의들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mbs 매입 2천억 달러를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주택시장이 견조하게 이어진다면 그것이 이제 이것이 마무리됐을 때 부양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중국은 이미 부양책을 발표를 했고 그 효과는 2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야기고요. 오늘 뭐 코스닥 밀리기 전에 보시면 중형주에서 중국 관련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거든요. 어차피 뭐 지난 주말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한민국을 언급하면서 한 배를 탔다 뭐 이런 류의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이 나온 것도 심리적으로는 대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매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형주까지는 그 매기가 이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중형주에서 뭐 fnf라든지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좀 상승세가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이 좀 장중에 좀 좋았고요. 그런데 이제 면세점같이 대형주에는 매기가 오지 않아서 아직은 좀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나는데 아직 좀 이른 부분도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제 금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배당수익률 기준으로 약 2.87% 정도 거의 금융위 수준까지 이제 배당수익률이 높아졌다. 반대로 이제 오늘 장 마감 후에 금통에서는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 금리에 대한 메리트 배당수익률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고배당주에 주목을 하는데 krx 고배당 50지수로 측정하는 고배당주 배당수익률이 현재 5.75%까지 올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2.87%는 코스피 전체 종목 기준이고 고배당주 그러니까 원래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의 기준으로는 거의 이제 50종목을 추려서 나타내는 지수는 5.75%까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db금융투자가 제가 알기로도 전 증권사 중에서 올해 시왕관이 가장 보수적인 회사였는데 오늘 기준으로 해서 하우스비를 좀 바꾼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군요. 그 리포트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료실에 좀 올려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청취자 여러분들을 좀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장애 어려운데 어쨌든 건강관리 잘하시고 고객들한테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likely. 감사합니다.